사실 요즘에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. 이 힘이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냥 한 말씀이예요. 그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? 소드라면 저는 성찬이 있대요 저랑 쇼타로 형이 양양양도 그렇고 태용이 형이 이번에 같이 하지 못했으니까 제노 형 제노 형도 있구나 그리고 제노도 아까 제노 형도 그렇고 제노 그럼 철로가 한번 해주세요 제노 제노가 처음부터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끊겼어요 제노 그냥 안 할래요 아 그래요? 그럼 그냥 넘어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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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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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이런 사진을 알지만, 사랑하는 제 팝푼 취향은 카라멜 한세용도 안겨 안녕하세요 따로 불씨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냥 너가 그리고 싶은데 아무거나 나도 그려야 해? 응 여러분 보셨죠? 숙소에서 이렇게 아이돌을 그린답니다. 제가 어떡합니까? 저희는 어떡합니까? 봉지! 로마! 그러면 두 번째! 하품 그만하실게요! 이렇게 해서 저희 제노, 런쥔, 지성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한번 느껴봐!